자츄 파트도 지금 두 파트로 나눴어요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하지만 그 중에 또 자츄 파트도 세 파트로 나누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9mm로 한번 해볼게요 19mm하고 22mm로 믹스 할 거에요 자 19mm로 수분 한번 날려 주시구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그러니까 첫 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건조되어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잘 빠져 나와요 강제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구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네 자 어머 이제 끝이 다 들어갔네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 이 손잡이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는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구요 이 상태에서 한번만 더 돌릴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돌돌돌 자 연예인 덮개를 활용을 하시면 아이롱에서도 굵은 미리수 호수에 따라서도 웨이브가 틀려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원자님들 한번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우리 피카에서는 덮개 아이롱이 효자에요 효자 매뉴얼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네 자 이 상태에서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제가 22mm로 하겠습니다 빗질 곱게 해주시구요 자 살짝 숨을 한번 날려주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도 또 딱 붙이세요 자 수분이 다 어느정도 잘 올라오죠 축축축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너무 쉽죠 피카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누구나 초보자들이 어느 분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구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다려주시구요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피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수분이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오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롱에서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러면 피카에 있는 폴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그러시구요 저는 맨 마지막에는 19미로 하겠습니다 19미로 하고 22미로 믹스해서 했는데 맨 마지막 판넬은 19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올라오네요 그죠 피카와 아이롱을 하면서 연예인 덕계가 있으면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빠진거는 그냥 신경쓰지 마시구요 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신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